1889년에 개관한 오스트리아의 빈 자연사 박물관은 현존하는 자연사 박물관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박물관이자 최초의 근대적 박물관으로 평가받는 곳으로 빈 미술사 박물관과 함께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빈 자연사 박물관은 1750년부터 수집해온 합스부르크 왕가의 귀중한 수집품뿐만 아니라 발견한지 200년 이상 멸종된 바다수 화석이나 거대한 공룡뼈와 화석, 진귀한 보석과 광물,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과 같은 생태, 자연, 제리, 인류학적인 자연유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사에 관한 흥미로운 수집품들을 대량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빈 자연사 박물관은 전시품의 수만 따져도 2천만 점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사 박물관이며 영국 주간지 썬데이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박물관 중에서 과학 관련 박물관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빈 자연사 박물관과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서 있는 빈 미술사 박물관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오스트리아 황제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 미술사 박물관으로 19세기 유럽에 세워진 미술관 중 가장 중요한 곳 중 한 곳입니다. 빈 자연사 박물관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로 빈 자연사 박물관은 제국광장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빈 미술사 박물관과 함께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3대 황제이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인물로 오스트리아 제국의 흥망상쇄를 온몸으로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1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다양하게 엇갈리는 편이나 지금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동유럽 여러 인민족들을 모두 포함한 거대한 제국이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절대 권력자로서 무려 68년이나 황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1세는 1830년 8월 18일에 태어나 1848년 18세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했으며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11월 21일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제휘기간은 68년이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1세가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을 당시인 1848년은 유럽 전역의 강렬한 혁명의 기운이 몰아치던 시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오른 프란츠 요제프 1세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며 수차례 전쟁을 치러야 했고 1867년 천리안 긴장 속에 놓여있던 헝가리와의 균형관계를 성립함으로써 향후 45년 동안의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강하게 남아있던 발칸반도에서 드디어 큰 사건이 터졌는데 프란츠 요제프 1세는 1908년 보수니아와 헤르철고 비나를 합병시켰고 그 결과 보수니아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 계승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나트 대공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1차 세계대전의 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1세는 1차 대전 중인 1916년에 생활 마감했는데 그의 손자 조카가 황제에 즉위했으나 1차 대전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폐함으로써 합스부르크 왕관은 마침내 문을 닫게 됩니다. 이처럼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오스트리아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오스트리아 학교와 군대, 기차역 등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빈 자연사 박물관과 미술사 박물관이 건립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인 1889년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가 설립을 주도했으며 박물관이 자리한 공간은 프란츠 1세의 아내 마리아 테레지아의 이름을 따 조성된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입니다. 박물관의 설립과 교관을 추진한 인물은 앞서 살펴본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였으나 특히 자연사 박물관에 소장된 수집품들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고슬러 올라갑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를 통치하던 합스부르코 집안의 유일한 계승자였으며 남편 프란츠 1세와 사실상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린 통치자였습니다. 1750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이었던 프란츠 1세가 피렌체의 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요한 리터 본 바이오로부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자연사 컬렉션을 구입한 것이 자연사 박물관의 초기 컬렉션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 리터 본 바이오의 컬렉션은 주로 희귀한 화석이나 달팽이, 홍합, 산업뿐 아니라 귀중한 광물과 보석 등 약 3만개의 자연수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란츠 1세 황제 역시 자연과 과학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던 인물로 그는 1752년 쇳부른 동물론을 1753년에는 식물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프란츠 1세는 1755년 팀을 구성하여 카리브에 엔틸리스 제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지를 여행하며 지구의 역사와 생태를 생생하게 알아보는 여행을 의뢰했으며 이 여행을 통하여 그가 세운 동물원과 식물원은 다양한 살아있는 동식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프란츠 1세 황제가 사망한 후 아내 마리아 테레지아는 자연과 컬렉션을 국가에 기증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으며 그녀의 개몽주의 원칙과 비전을 이어받아 최초의 근대적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한 것입니다. 빈 미술사 박물관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집한 방대한 소장품을 중심으로 세계 미술사 전반에 걸친 귀중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에서부터 그리스의 정교한 공예품, 은해상스와 바로크 회화 작품 외에도 옛 왕궁의 보물, 무기, 화폐 등 다양한 지역과 시대를 아우르는 작품들을 전시 중입니다. 2022년에서 23년 3월까지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라는 타이틀로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 전시가 열렸는데 빈 미술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예술품 약 96점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당초, 봄방학이 종료되는 3월 1일까지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기대 이상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은 덕분에 보름 동안 전시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내에서도 유럽 역사의 중심이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 요제풀 1세는 19세기 중반, 대대적인 도시정비 계획에 따라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에 은해상스 풍의 거대한 건물 두 개를 새로 지었는데 현재의 빈 자연사 박물관과 미술사 박물관입니다. 두 박물관은 광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모양도 같은 쌍둥이 건물입니다. 빈 자연사 박물관은 테레지아 동성을 오른편에 세워졌으며 두 박물관의 건축과 설계는 고투브리트 젬퍼와 카를 하제나우어가 맡았습니다. 빈 자연사 박물관은 1871년부터 1881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중공되었으며 1889년 8월 10일 프란치 요제프 황제가 직접 박물관을 공식 개관했습니다. 고투브리트 젬퍼가 디자인한 파사드는 자연과학 분야의 발전과 자연의 힘을 대표하는 인물과 동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움말의 황금 글자로 된 황실의 헌납은 자연과 그 탐험의 영역으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빈 자연사 박물관은 그 당시 유행하던 르네상스 시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총 39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면적만 해도 8,46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붕은 자연의 생명을 불어넣은 상징인 그리스 태양신 헬리우스의 거대한 청동상이 장식되어 있으며 복잡하게 장식된 전면 파사드와 상층에는 인류의 기온을 상징하는 신화적인 모습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빈 자연사 박물관의 천장에는 100제곱미터 크기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한스 캐논은 생명의 순환을 주제로 와여 인류의 흥망성세를 극적인 우아 형식을 빌려 표현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과 마주보고 있는 빈 미술사 박물관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과 더불어 유럽 3대 미술관으로 꼽힌 곳입니다. 아름다운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을 사이에 두고 세워진 빈 미술사 박물관의 외관은 거대한 석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돈모양의 지붕이 포인트입니다. 자연사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설계는 독일의 건축가인 고트프리트 젬퍼가 맡았으며 화려한 합수부르크 왕조가 수집한 예술작품에 걸맞게 건물 자체도 매우 웅장하며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당시 왕관은 빈 미술사 박물관을 자신들의 위험을 반영한 가장 화려한 공공건축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요청에 걸맞게 풍스러우면서도 거대한 석조건축물로 완성된 것입니다. 고트프리트 젬퍼는 자연사 박물관을 설계할 당시에도 그만의 철학과 컨셉이 있었는데 미술사 박물관은 현재의 감성이 돋보이는 공간에서 과거의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전시한다는 기획의도에 맞춰 설계했다고 전해집니다. 빈 미술사 박물관은 문화예술의 전당이라 불릴 정도로 소상중인 예술품의 가치도 높을 뿐더러 동시에 박물관 건물 자체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느껴질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1872년 착공을 시작해 내부장식을 모두 마치기까지 약 20년의 세월이 걸렸고 빈 자연사 박물관이 완공된 지 2년 후인 1891년에 개관했습니다. 3층으로 구성된 전시실은 각각의 전시 컬렉션에 적합한 건축양식으로 구분되어 꾸며져 있기 때문에 전시실마다 뚜렷한 개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 관련 예술작품을 모아놓은 전시실은 거대한 기둥과 고대 이집트 회화를 모티브로 한 벽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빈 미술사 박물관의 거대한 중앙홀에는 전시를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붉은색 소파와 테이블을 비치했는데 이 또한 여러 미술관, 박물관 공간 활용 중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18번째 시간으로 빈 자연사 박물관과 빈 미술사 박물관의 역사와 건물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